대체 이게 다 뭐야? 무슨 짓을 한 거야?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핸드폰을 핵해한 거야? 설마 그날 우리가 처음으로 같이 있던 날 맞아? 대답해! 이렇게 춤이라고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. 나한테 접근하려고 대체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? 돈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야. 이건 너무 끔찍해. 차라리 다른 걸 욕심내지 그랬어. 너한테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데 널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도 날 수 있는데. 나... 나한테 왜 그랬어? 내 인생을 짓밟고 싶어서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! 차라리 돈을 빼앗고 회사를 빼앗지! 내 인생을 짓밟는 건 아니잖아! 너는 내 심낭에 칼을 꽂았어! 놔! 아까야 하지마. 오지 말라고! 왜? 이런 일을 꾸미고도 이제 와서 못 사와? 이 정도가... 이 정도가! 내가 대체 무슨 짓을... 아... 표창이야! 인안... 회사리 accus... 늨지! 오래... 냝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